2022년 11월 27일 대림 제1주일 제1독서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빗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풍위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틀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는 봄날의 햇살을 기다립니다. 한여름 숨막히는 더위에는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오늘 전래력으로 새해 첫날인 대림 제1주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 날을 시작합니다. 이 기다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1독서는 메시아 임금에 대한 기다림을 애원합니다. 그날의 하느님의 심판이 메시아 임금에게 전해질 것인데 많은 백성 사이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지닌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일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분의 길, 주님의 빗속에 걸어가자라는 표현은 신앙인이 삶 안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덕목으로 하느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시합니다. 한편 제2독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잠에서 깨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삶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들에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 뺏돌질을 하던 두 여자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니 늘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신원과 정체성을 재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과 실천으로 늘 깨어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만남을 기다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까?